임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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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로 간장 사러 왔어요 로테마트에요 마트에 왔어요 우리 영웅이 간장 사러 왔어요 여기 쭉 돌려봤어요 우와 우리 햇살 담은 우리 영웅이 간장 예 5,900원 영웅이 간장 발견했어요 와 영웅이 있다 영웅이 만들어 먹으려고 영웅이 간장 사러 왔어요 영웅아 우리 영웅씨 와 많아요 이렇게도 있고 음 우리 영웅씨 영웅이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다 네 맛있는거 갈게요 맛있는거 해서 또 찍을게요 그냥 한건 맛있어 아 맞아맞아 우리 영웅이가 최고야 이야 우리 시어로 영웅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최고 최고 햇살 담은 우리 영웅이 네 쭉 돌아봤습니다 영웅이 간장 오늘 맛있는거 해서 맛있게 냠냠 먹을거에요 우와 행복하다 영웅의 간장 햇살 담은 그대에게 오늘 롯데마트에 가서 이렇게 영웅사진도 아주 큰거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예 햇살 담은 그대에게 예 맛있는거 해먹고 싶어서 영웅간장을 사왔어요 우리 영웅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히어로 임영웅님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네 양주간장 너무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먹었는데 지금 기대가 만땅입니다 우리 히어로 너무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맛있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히어로 거냉